1. 확산 개수점 1일, 풍수 규시고, 불뚝의 유효고는 100, 오염물질의 배출률 Q33, 가스 중 황산화물 농도가 1500이라고 할 때 지상에 나타나는 황산화물의 최대 지표 농도는 몇인가? 2. 황화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황화화물은 산화 상태가 클수록 징계압은 커지고 용해성은 감소한다. 3. 다음 대기분산모델 중 벨기에에서 개발되었으며, 풍계 모델로서 도시지역의 오존 농도를 계산하는 데 이용했던 것은 3. SMOGSTOP 4. 냄새물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냄새물질에 굴격이 되는 탄소수는 고분자일수록 관능기 특유의 냄새가 강하고 자극적이며 25에서 가장 향기가 강하다. 5.5염원 영양평가 방법 중 분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역 및 오염원의 조업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각 오염물질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일산화탄소의 중독 증상으로 염룩제를 파괴시키고 입전체를 갈변시키며, 포마토, 해바라기, 예밀 등은 25 정도에서 1시간 접촉 시 현저한 피해 증상을 보인다. 7. 최대원 확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최대원 확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물질이 넓게 퍼져서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 8. 코리올리임의 크기를 옳게 나타낸 것은 2. 이유 9. 다음은 어떤 오염물질에 관한 설명인가 4. 식점 파장 5320 인기 속에서 밀도가 0.953 직경점 사이인 기름방울의 분산 면적비가 4.5일 때 먼지 농도가 0.43이라면 가시거리는 약 몇 인각식 적용 3.58 11. 다음 광화학 스모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과산화기가 산소와 반응하여 오존이 생성될 수도 있다 12.A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웅산가스의 농도가 500이고 시간당 배출가스량이 83이라면 하루에 총 배출되는 아웅산가스량은 2.74 13. 대기압력이 870인 높이에서의 온도가 17이었다. 온위는 얼마인가 3. 301.87 14. 다음 물질 중 보통 자동차 운행 때와 비교하여 감속할 경우 특징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은 4. HC 15. 굴뚝의 현재 유효고가 55일 때 최대 지표 농도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유효고도를 얼마만큼 더 증가시켜야 하는가 3. 22.8 16. 다음 대기분산 모델 중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바람장 모델로 주로 바람장을 계산 기상해치게 사용된 것은 3. MMO 17. 다음 중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2차 오염물질로만 연결된 것은 2. HEO의 마이너스 53 18. SOE의 착지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배출가스 온도를 가능한 한다 준다 19. 연기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0은 보통 고기압 지역에서 상공이 침강역전층이 있고 지표 부근에 복사역전이 있는 경우 영역전층 사이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때 발생한다 20. 대기의 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사성층권의 고도는 약 11에서 50까지이고 이 권역에서는 고도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고 하층부의 밀도가 작아서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다 21. 휘발성 유기화압물질 누출 확인 방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의 규격, 성능기준 요구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기기의 개기능금은 최소한 표시된 누출 용도의 10%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2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기산먼지를 고용량 공기포집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때 측정을 위한 대조지점이 1개소 1대 원칙적으로 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정지점 몇 개소 이상을 선정하여야 하는가? 3. 3개소 이상 23. 굴뚝 배출가스 내의 염화비닐을 채취한 흡착관에 흡착된 염화비닐을 추출한 후 이 추출액 중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여 분석할 경우 사용하는 용매는? 2. 황화탄소 24. 다음은 환경대기 중 시료 채취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 4. 용매포지법 25. 굴뚝 배출가스 내의 질소산화물을 아연화원 나프틸의 틸랜디아민법으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 시료가스의 흡수액은? 3. 증류수 26. 굴뚝 배출가스 중 페놀률 분석 방법에 과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흡관광도법에서는 염소, 취소 등의 산화성 가스 및 황화수소, 아황산가스 등의 환원성 가스가 공존하면 정의 오차를 나타낸다. 27. 굴뚝 배출가스 중에 산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원리면에서 자기식과 전기화학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전기화학식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담배령 28. 환경대기 중에 아황산가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법으로서 주시험방법만으로 연결된 것은? 3. 파라로잔 1인법 마이너스 자외선형 광법 29. 원형 굴뚝 단면에 반경이 2.2인 경우 측정점수는? 36. 30. 환경대기 중에 탄화수소 농도를 자동연속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광살란 탄화수소 측정법 31. 아황산가스 25.6을 포함하는 1용액의 몰론도는? 4.2m 32. 환경대기 중에 시류 채취를 위한 하이볼륨 에어슴플러법의 장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유량 측정부 공기의빙부에 붙어있고 장체 및 탈차기 쉬운 부자식 유량계를 사용 33. 굴뚝 배기가스 중 금속화합물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할 때 다음 중 측정하는 흑광도의 파장값이 가장 큰 금속화합물은? 1. 34. 굴뚝 뇌를 흐르는 배출가스 평균 유속을 피토호관으로 동압을 측정하여 계산한 결과 12.8였다 이때 측정된 동압은? 22. 35. 굴뚝 배출가스 중 벤젠 분석방법으로 가스크로마토 그래프법을 적용할 때 분석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4. 테드라 100-6 매추출법 36. 굴뚝 배출가스 중 알테이드 및 케토나 함물의 분석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맥체 크로마토그래프 법으로 분석시 하이드라 존은 특히 650-680에서 최대 흑광치를 나타낸다 37. 원적광광도법에서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헬륨 마이너스 산소 38. 흑광광도법에 이룡되는 렘보이트 비어의 법칙을 옳게 나타낸 식은? 30. 마이너스 39. 분석대상 가스가 이황화탄소인 경우 다음 보기에서 사용되는 채취관, 보관의 재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석영 40. 배출가스 중 금속화 안물을 유도결합 플러스마 원자발광분광법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료성상에 따른 전처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41. 아래편은 전기로에 부설된 의유입구 유출구의 가스량과 먼지 농도를 측정한 것이라 먼지 통과율을 구하면? 43.3% 42. 탄소, 소소의 중량 조성이 각각 90%, 10%인 액체 연료가 매시 20년소되고 공기비는 1.1하면 매시 필요한 공기량은? 2. 약 256. 43. 송풍기의 유효정압을 나타내는 식으로 오른 것은 1플러스 마이너스 44. 다음 유해가스 처리법 중 염화수소 제거에 가장 적합한 것은? 2. 수세혁수법 45. 원형 덕트에서 길이의 마찰계수, 직경기, 유속일대 압력손실의 비례관계 표현으로 오른 것은? 3. 46. 액체 연료의 번호 중 그 유량의 조절 범위가 가장 큰 것은? 4. 고압공기식 번호 47. 전형적인 자동차 매기가스를 구성하는 다음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2. 시요 48. 송풍관에서 흰 및 매우 가벼운 건조 먼지의 반응속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49. 연료 중 탄소 소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이 시에 HB가 작을수록 비점이 높은 연료는 매연이 발생되기 쉽다. 50. 원추하부 지름이 20인에서 가스접선 속도가 5이면 분리기수는? 1. 25.5 51. 항성분이 1.6%인 벙커시율을 매시천이 완전 연소할 때 이론적으로 생성되는 SOE의 양은? 41.23 52. 다음 유압식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분무각도는 40-90 정도이다. 53. 미트로글리세린과 같은 물질의 연소 형태로서 공기 중에 산소 공급 없이 연소하는 것은? 1. 자기연소 54. 다음 중 전기집진장치에서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브라운 운동에 의한 확살력 55.A 집진장치의 입구농도 6,300 입구 유입가스량 13이며 출구농도 0.33 출구 배출가스량이 11,3일 때 이 집진장치의 효율은 1,94.5% 56. 다음 중 석탄의 탄화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 것은? 2. 비열 57. 다음은 중진류의 탈환 방법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2. 간접 터렁법 58. 필요한 총여가 면적이 370일 2일 때 직경식 길이 5인 여가백을 사용하면 몇 개의 여가백이 소요되는가? 3. 237 59. 다음 흡수장치 중 가스군산형 흡수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2. 기포탑 60. 베가스 탈질기술 중 수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질산염 등의 부산물 생성이 적어 2차 처리가 불필요하다. 61. 대기환경보전법 영상 청중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점 1톤 이상인 업무용 보일러 62.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 기준 준수 확인 여부 등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63. 대기환경보전법 영상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에 따른 사업장 종별 구분 시 다음 중 3종 사업장 기준은?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64.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 온실 가스 배출량 명세서 65.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점검기관에서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 검사를 검사기관에 지시한다. 다음 중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으로 볼 수 없는 기관은? 2. 환경보전협회 66. 대기환경보전법명상 1일 초과 배출량 및 1일 량의 산정방법으로 오른 것은 1일 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67.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오른 것은 이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 68.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조업정지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조업장지일수의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음 중 4종 사업장의 부과계수는 1.7 69.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대기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 측정망 70.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 중 일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휘발유 사용 자동차는 휘발유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유 사용 자동차는 경유와 알코올을 섞어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포함한다. 71. 대기환경보전법 영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와 거리가 먼 것은 4.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2.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영상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사항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5일 이내 30일의 범위 73.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등에 심각한 이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의 경우 당의 구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총량규제기간 및 총량규제방법 74.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 중 천연가스 각 항목의 제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황분 50 이하 75.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 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생략 현황의 1보고일수 및 2보고기일 기준은 2년 2회, 외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76.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중 휘발유의 황암량 제조기준은 20 이하 77.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으로 오른 것은 3. 6년 또는 10만 78.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운행정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중에 운행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 기준은 3. 300만 원 이하의 벌금 79. 대기환경보전법명상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 업무사항을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 5. 대기환경보전법명상 2. 테이프 문이 6. 테이프 문이